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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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요일 날이 대체 휴일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 날이 우리 모임인데 뭐 그냥 뭐 거절이면 하고 아니면 뭐 한 달 쉬고 어떻게 둘 다 좋아요 그런 건 안되는데 둘 다 해야 둘 다 해야 최종 결정 없어요 아니 뭐 나야 뭐 그대로 가고 개중에 낙상한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한 달 걷고 그럼 그냥 고합니다 그냥 모이는 걸 하겠습니다 대신 우편물 이런 걸 일찍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부족 기구하면 배달이 안 될 것 같고 그것보다도 거기 갔을 때 우리 동찬들이 수없이 많이 모였을 때 50명 정도 53명 많이 모였네 다 왔네 다 왔어 부부가 해서 53명 그렇게 많이 모였어요 원래 저녁에 하려다가 낮으로 바꿨고 그러니까 저 남쪽에 있는 애들이 오렌지 카운트니 저쪽에 있는 애들 잘 못 올라오거든 그런데 많이들 왔고 부부들이 또 부부들이 아니 뭐 그 비용은 노재성 박사가 다 냈어 제가 아 일체 이름을 알리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그게 안 알려져 소비자가 가지고 공개를 했지 뭐 아주 좋은 얘기더라 50명 그건 그렇고 여기 보이는데 어 어저께 나 젊은 백석당이란 데에서 조수원은 젊은 수 있는데 자기 마누라고 자기 어머니하고 고부 관계가 아주 극도로 나빠져서 싸우고 난리라 이거야 왜 그러냐 자기 어머니가 이제 자기 집에 가끔 전화하는데 전화 걸 애들한테 물어봤다 애들이 뭐 됐어요 야 너 아빠 뭐하냐 그랬더니 부엌에서 지금 그릇 닦고 있어 자기 마누라고 자기 어머니가 지금 원수로 해 그러니까 그걸 더 참고하라고 내가 여기 우리 친구들은 아마 지금 내 마누라한테 말댔고 하는 애 있으면 손 들어 봐 고부관 관계가 그렇게 해서 나빠져 가만히 보면 우리 항구 형은 말이야 그냥 아주머니를 꼭 잘못하게 마셔온다 그냥 그래서 내가 설거지는 많이 해 설거지는 많이 해 이 형찬이 현산이 그릇 닦고 있어 여기 먼저 형찬이 그 소리 듣고 그 소리 듣고 있어서 갔어 내가 맨들까 큰 맨들 좋아